결혼에 대한 어떤 시기나 환상, 로망 이런 게 있어요? 언제쯤 해야겠다 이런 거. 계획 같은 거나. 저요? 저는 사실 되게 일찍 결혼하고 싶었던 생각에서. 나도요, 나도. 나도 26이면 할 줄 알았어. 네, 막 24, 25이면 저는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대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인 것 같고. 그다음에 30이 돼서 내 친구들이 이제 30대 지금 다 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32 아내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이제 34세, 5세 딱 지나니까.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? 서른다섯? 너무나 있어요? 서른여섯이예요. 진짜? 근데 둘이 안 보여. 오, 대박. 수고사처럼 보여요. 나도 20대로 봤어. 나도 20대인 줄 알았어. 그래서 약간 이제는 노운 느낌. 그래서 약간 연애보다 축구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고. 나한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언제까지는 가겠다 이런 거 좀 이렇게. 마지노선은 있어요? 사실 40 정도에는 가고 싶지 않을까. 40. 얼마 안 남았다, 40. 네, 얼마 안 남았어요. 국주 씨는? 저도 원래 서른둘에 하고 싶었는데 저는. 왜 서른둘에 하고 싶었지? 그때 당시에는. 그때가 제일 예쁠 거라고 생각했어요? 그때쯤은 살을 좀 빼지 않을까. 뭐 약간 이런 느낌? 어쨌든 그때는 이제 일도 할 만큼 해봤고 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뭔가 누구한테 기대서 남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? 뭔가 항상 헤어질 거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랑 이제 평범하게 좀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일도 안 하려고 했어요. 저는 결혼하면은. 아니 그러면 서른두 살에 결혼한 남자가 있었나 보다. 그때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헤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조금 아 이제는 그냥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볼까? 그래서 그때 막 여행 다니고 그때 늦게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거를 좀 했었어요.